어떤 사람은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의종이 다른 교회나 다른 주의종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도 그대로 판단, 정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마지막 심판날에 그 행함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악의가 있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악한 거죠. 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정제하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수없이 이런 저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린 것 아닙니까?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본인의 들은 것도 아닌데 남은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제도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은 참 원수로 와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 가르쳤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을 마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악담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해 그처럼 판단 정제하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진리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 때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 해도 이후로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점차 진리를 알게 되면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때라도 예전의 잘못을 회개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 심판날에 백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면 그때는 단지 예전에 제가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본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가볍게 넘길 별 대수롭게 이기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